다음 연사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혜 유니스트 산업공학과 및 인공지능 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고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한 최적의 알고리즘,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개발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정혜 교수님 오늘 말씀은 Fairness in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편향 가능성과 공정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인공지능의 편향 가능성과 공정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요. 저는 지금 유니스트에서 AI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이 인공지능 안에서의 편향 가능성 그리고 이것들을 교정하려는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 시간이 조금 유용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I에 관련된 좀 재미난 얘기들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볼 거고요. 그럼 이 AI에 있는 바이어스가 편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런 바이어스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고요. 그것까지 별개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정함과 AI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함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런 AI 안에서의 어떤 편향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페어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페어 머신을 만드는 여러 다국적 기업들의 어떤 노력들에 대해서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편향을 제거를 하려면 편향을 어떻게든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편향을 측정하는 부분과 그 편향을 제거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 AI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AI는 요즘 획기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이런 기술도 언젠가는 뭐 버즈워드처럼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 유용성 같은 부분들이 아직 계속 입증되고 있고 갈 방향이 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AI가 발전하게 된 계기를 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ICT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형태가 데이터의 양과 형태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스가 될 만한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부분이고요. 예전에는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컴퓨팅 파워 역시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개념도 이제 도입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더 저의 파워풀한 컴퓨팅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정말 더 많은 수의 데이터도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도 이제 그런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가 이제 존재를 했을 때 알고리즘도 그거에 맞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인공지능, 알파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알고리즘에 조금 더 포커스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안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기계학습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딥러닝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게 다 다른 게 아니고요. 딥러닝은 조금 더 언스트럭셜 데이터라고 해서 가공되지 않은 우리가 인간이 하고 하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이런 모든 것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머신러닝은 지금 이걸 포함을 하고 있고 예전에 뭐 룰 베이스드 또는 통계적 기반의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이런 툴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좀 광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AI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카테고라이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통 활용 기술이라고 해서요. 이미지,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알파고가 있는 예측 이런 네 가지 분야로 보통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 그대로 인공의 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지능과 관련된 부분들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공적으로 지능의 형태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눈과 같은 부분들, 이미지 영상 처리라는 기술, 자연어 처리 기술, 음성 인식 기술, 예측 기술 이렇게 분과별로 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예측의 분과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알파고가 되겠습니다. 알파고가 그 다음 바둑의 수를 예측을 하는 엄청나게 좋은 기술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이렇게 공통 활용 기술로도 AI 기술들을 묶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적용 분야별로도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조, 헬스케어, 판매 마케팅, 그 다음에 금융, 자율주행 등등등 AI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다양하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 사례로는 IBM 왓슨이라는 게 있죠. 뭐 왓슨 의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암을 진단하는 사람에 비해서, 의사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도 높은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금융 부분에서는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개념이 또 존재하는데 우리 어떤 데이터 자산의 데이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통은 자산 전문가가 진행을 해줬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화하여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들을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또 로보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반적인 AI는 자연화 처리, 이미지 영상 처리, 음성 인식 등등과 같이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챗봇도 이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가 지니, 뭐 시리, 뭐 구글 홈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AI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는 서비스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도 구글 글래스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글래스를 쓰게 되면 그 옆에 이제 보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화면들에 대해서 뭐 레이블링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부분들도 나중에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녹아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AI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여러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합니다. 인공지능 알겠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들이 있지 않냐? AI가 다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면 어떤 것들이 AI가 할 수 없을 것 같으세요? 라고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인간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작활동, 공감과 같은 활동들은 인간만이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상욱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렘브란트 풍의 어떤 그림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부분이나 또 얼마 전에 굉장히 기사가 되었죠. 어떤 큰 대회 출품을 한 부분 중에 하나의 작품이 이제 가장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대상 작품이 인공지능이 이제 개발한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 텐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위크 AI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특정 과업에 대해서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을 한정적으로 모사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뭐 바흐와 같은 것들을 모사하는 인공지능 렘브란트를 모사하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쨌든 간에 특정 과업에 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이제 뭐 설왕설레가 있기는 하지만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인간과 같이 현상을 지각하고 사유하고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말 인간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표현되는 인공지능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진짜 뭐 영화에서 봤던 인공지능은 이런 강한 인공지능을 아마 상정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희가 지금 보는 이런 약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인간이 대체될 수 있다라는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강한 인공지능이 시대가 됐을 때는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인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인공지능에서의 편향 가능성 어떻게 하면 공정한 인공지능을 만들 것이냐라는 얘기는 정말로 더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야 이런 강한 인공지능이 도래를 했을 때 저희가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공생을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AI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은 뒤에 그 데이터 안에 내재되어 있는 패턴을 학습을 해서 지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상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공의 지능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이 정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을 통해서 사유를 하게 되고 추론을 하게 되고 인과관계를 파악을 해서 그 다음을 이제 예측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은 사실 그런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입된 데이터 안에 있는 패턴을 가장 잘 학습을 해보자 라는 이제 정조로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추론이 가능한 인과관계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데이터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잘 보게끔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인공지능 결과적으로 인풋에 대한 부분을 아웃풋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결과값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뭐 20세기 때는 자본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어떤 식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신 혁명에서의 어떤 깃발을 잘 꽂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AI에 대한 서두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런 중요한 AI 앞으로는 조금 더 내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이 AI의 기술에 어떠한 편향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예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구글에서 하는 것들이 내가 이제 이미지를 계속 올리면 그 이미지 안에서 태깅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텐데 와 굉장히 내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저도 이정해라고 굉장히 잘 태깅을 해주는 그런 걸 보면서 놀랍다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꼈는데요. 그때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흑인 커플의 사진이 들어갔는데 그 커플의 사진에 대해서 고릴라라는 레이블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흑인 소사이어트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게 하나의 이제 AI가 가질 수 있는 편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한 원인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의 사례가 이제 구글의 광고가 이제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에게 조금 더 높은 보수의 자문과 관리 직종 조금 더 높은 직종의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고급 취업 광고를 내보인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부분도 좀 공분을 샀던 게 있고요. 아까 그 이상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하나가 있을 텐데 이 컴파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사법부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죄수의 위험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이 흑인 공통체에 대해서 좀 더 편향된 예측값을 도출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시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흑인 죄수의 재범 위험도의 점수를 1점부터 10점까지로 이제 나열을 했는데요. 10점이 가장 위험한 죄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흑인의 죄수의 재범 위험도 점수는 이렇게 1점부터 10점까지 굉장히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백인 죄수의 재범 위험도 점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굉장히 편향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죠. 1점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시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고위험군이다 재범을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고위험군 중에 실제 백인에 비해서 흑인이 훨씬 더 저조한 그런 퍼센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자체가 이런 컴파스 알고리즘이 조금 더 흑인 공통체에 대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편향된 결과값을 도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마존의 AI 리크루터 이 부분도 문제가 됐었죠. 실제로 아마존이 이런 AI를 도입을 해서 나는 조금 더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했지만 이 알고리즘 안에서 여성 체스 클럽 등 여성이 좀 언급되어 있는 그런 지원서 자체에 대해서 배제를 시키는 등 성별의 좀 더 편향적인 결과를 보였다라는 사실이 또 알려져서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중단이 됐던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미 SAT 준비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외 튜터링 서비스가 이제 아시아인들에게 훨씬 더 백인에 비해서 두 배 가까운 돈을 지불을 해야지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부분 자체는 결과적으로 인종에 대한 편향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에 대해서 값을 매기는 부분에 대한 AI를 이제 만들었을 때 그 부분이 뭐 자연스럽게 아시아인들에게 좀 편향된 결과 값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시 됐던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AI가 AI 안에 여러 가지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려는 노력에 앞서서 이런 편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편향은 어떤 것이며 AI가 추구하고 있는 이제 편향을 제거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사회적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이 있습니다. 분배적 공정성은 말 그대로 이제 보상이나 어떤 칭찬과 같은 부분들 리워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했을 때 인식이 높아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웃풋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절차적 공정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아웃풋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큰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 맥락 속 판단과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상호작용 공정성은 이제 인간 사회에서만 존재를 하는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사결정하는 그 과정 안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기를 하거나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어떤 자리를 갈 때 남자 교수님하고 같이 가는 경우들이 좀 진제를 해요. 제가 공대에 또 있다 보니까 남성들이 많은 소사이터에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제조 현장에 가서 제가 AI를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악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한테는 악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여자라서 악수를 하는 것에 요즘에 좀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한테 이제 악수를 안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어려서 그런 건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다 악수를 하면 나만 안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상호작용에서의 공정성이 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사회에서 논의되는 공정성의 세 가지고요. 그 개념 이외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인디비주얼 페어리니스와 그룹 페어리니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인디비주얼 페어리니스는 이제 분배적 공정성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가 비슷한 특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나에게 대할 때도 비슷하게 대해야 돼.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룹 페어리니스 같은 부분에는 이제 인디비주얼과 다르게 그 단위 대상이 이제 그룹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그룹에 대한 아웃컴과 예측에 대한 결과값이 이제 비슷해야 된다. 같은 그룹 내에 있으면 비슷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왜 라는 개념과 위즈 위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 라는 개념은 we are all equal 이라는 개념이고요. 위즈 위그라는 개념은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이라는 거고요. 이 위즈 위그에 비해서 왜가 조금 더 광희의 개념 좀 더 달성하기 어려운 페어리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즈 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을 기반으로 너를 평가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수능 점수가 동일하면 너가 갈 수 있는 대학도 동일해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라는 부분은 수능 점수가 동일하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서 공부를 해서 이런 점수를 받았고 누구는 굉장히 호화로운 환경에서 그런 점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제 점수가 다른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 사회적 맥락을 좀 더 고려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공정한 절차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왜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페어리니스의 개념은 그럼 뭔데?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즈 위그를 달성을 하는 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추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디비주얼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에 맞춤화된 결과에서의 편형을 제거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 그룹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결과값을 갖게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결과를 낼 수 있냐라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둬서 페어한 머신을 만드는 것에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페어리니스라는 개념도 봤고요. AI의 바이어스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알고리즘에 대한 바이어스도 물론 존재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나오는 결과값이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에 따라서 바이어스를 유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다. 거기에 따라 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다른 분들도 물론 알고리즘 바이어스도 존재를 하지만 데이터 안에 존재하고 있는 바이어스가 훨씬 더 심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제거를 하는 노력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샘플 안에서 데이터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AI를 유발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우침 표본이겠죠. 얘는 말 그대로 제가 초기 범죄율이 좀 높은 지역이 있었어요. 우범 지역이 있는 거죠. 그 지역에 더 많은 경찰관을 파견을 한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지역의 범죄율이 더 높게 기록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경찰관들이 있으니까 더 많이 잡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치우침 표본이 될 거고요. 오염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바이어스들이 그 데이터에 자동적으로 녹아들어간 케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적된 데이터에 존재하는 사람의 편견들을 저희가 특별히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편향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되게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인간 사회에서 있는 글들을 모든 텍스트들을 다 넣고 그 안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워투백 알고리즘을 했을 때 그게 뭐냐면 어떤 단어와 단어 사이의 컨텍스트를 고려를 해서 시뮬러리티를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프로그래머와 가까운 건 남성이에요. 여성과 가까운 직업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주부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것들은 예전에는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인공지능 알고리즘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데이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학습한 인공지능은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염된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제한된 속성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특정 데이터의 속성에 대해서 관련한 소수 그룹에 대해서는 제한되거나 낮은 신뢰도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크기의 불일치라는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아까 고릴라라는 게 나왔던 게 이런 표본 크기의 불일치로 인해서 나왔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습을 진행을 할 때 백인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백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흑인에 대해서는 고릴라와 흑인 정보에 대해서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혼재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금 더 많은 흑인의 데이터를 넣고 조금 더 많은 고릴라의 데이터를 넣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리변수의 존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성, 남성이 좀 민감한 데이터 속성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제외하고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대리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기 위해 퇴직하는 여성들은 전체 여성들의 재직기간을 평균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직기간을 넣게 되면 그건 결과적으로 구직자의 성별 대리변수가 되는 거죠. 이걸 잘 모르고 성별을 뺐으니까 우리 건 알고리즘이 공정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결과 대리편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사례에서 재직기간 자체를 이직의 중요 요소를 삼을 수 있잖아요. 넌 너무 재직을 짧게 했어. 넌 그래서 이직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건 어떤 결과를 이야기를 하냐? 성별로 인한 이직을 결정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재직기간 자체가 성별의 대리변수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직기간만으로 이제 이직의 중요 변수로 삼는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여성은 이직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인간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 이상윤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 결과적으로 카테고라이제이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건 개야, 이건 고양이야, 이건 고릴라야, 이건 흑인이야 라는 걸 구분을 지으려면 레이블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레이블링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주관성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고릴라와 흑인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대출의 상환을 4번 놓친 사람들의 신용도가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럴 때마다 AI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안에 내재되어 있는 편향이고요. 이러한 편향들을 우리가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을 했을 때는 역시나 이제 바이어스를 내재하고 있는 AI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편향을 가지고 있는 AI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되죠. 그러면 조금 더 머신러닝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인공지능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되는지 그 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I 바이어스는 데이터에 들어가는 부분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 방향에서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데이터 자체를 교정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알고리즘 안에서 조금 더 잘 데이터를 활용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알고리즘 뱉은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것도 역시 데이터죠. 그 결과를 좀 교정하는 방법 총 세 가지의 스텝에서 교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유수의 기업들은 앞다투어서 페어 머신을 만들겠다. 내가 어떤 그냥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을 때 그 결과 또는 그 데이터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조금 더 공정한 머신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플러스 저런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좀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더 제가 유의 깊게 생각하면서 페어 머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페어 머신들이 어떻게 개발되어져 있냐 두 가지 스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바이어스를 측정하고 그 바이어스 측정된 바이어스를 제거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바이어스를 측정할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측정할 거냐 측정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쉽게도 분배적 공정성에 일단 한정된 지표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에서 비슷한 그룹별로 비슷한 결과를 줄 수 있으면 내 머신은 페어해라고 얘기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인간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굉장히 좀 다양하지만 일단 AI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은 그룹 페어니스에 좀 국한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이런 공정한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개념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측적 동등성, 위양성률 균형, 확률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문제점은 분배적 공정성에 한한 것이고 그룹에 대한 공정성을 본다라는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개념 정의의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AI가 추구해야 되는 페어니스가 뭐냐라는 지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의 스테이크홀더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일한 어떤 최상의 수학적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AI는 결과적으로는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수학적 개념을 도입을 하고 이걸 달성해라 라는 식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지시할 만한 개념 정의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 큰 문제고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존재했잖아요. 공정성, 아까는 위음성률 균형, 위양성률 균형, 예측적 동등성, 그룹 공정성 정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동시에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좀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이상욱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AI가 정말로 우리와 같이 어떤 사회적 맥락을 이해를 하고 도덕적인 AI를 만들려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과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공정성을 높이게 되면 어쨌든 간에 데이터를 조금 더 매니플레이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풋이든 아웃풋이든 아니면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이 하던 부분이든 이런 것들을 조금은 변형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성을 높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라는 점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분배적 공정성에 종속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포커스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AI를 만든다라는 건 정말 정확도 높은 결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자율주행에도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걸 빨간색 신호등을 빨간색으로 보는 게 맞죠. 그걸 파란색으로 보게 되면 정말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는 정확도 높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페어함을 추구하다 보면 accuracy라는 것을 우리가 희생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어쩔 수 없이 AI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 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밸런스 있는 좋은 결과를 찾을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키지 안에서 결과적으로 편향을 제거하는 알고리즘도 말 그대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처리하는 부분, 처리를 하는 중간에 하는 부분 그리고 후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게끔 각각에 대한 테크닉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데이터 안에서의 웨이트를 조절하고 또는 그 데이터를 변경시키고 좀 더 랭킹을 조절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부터 적극적인 것까지 변형시키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학습을 할 때 보통은 accuracy를 maximize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라 라고 한다면 아까 저희가 정의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잖아요. accuracy 플러스 그 지표를 함께 maximize 해라 라는 이런 목적을 주게 된다면 accuracy도 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공정한 지표들까지도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고요. 이제 결과 값이 나오잖아요. 그 결과 값 자체를 또 우리가 한번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편향된 결과를 그런 부분들을 교정하는 또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논의됐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AI에 대한 정의가 들어온 데이터에 디펜던트하게 학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바꿔야 된다라는 거라면 플러스 adversarial attack 그러니까 악의적 공격이라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이루다 사례, 네이버 사례, 채팅보테이 사례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갑자기 욕설을 내뱉는 거 또는 이제 네이버에서 쇼핑와 같은 어떤 광고를 보여주는데 자신과 연관된 그런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광고만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 그럼 채팅보테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의적적으로 여성의 차별적인 발언이나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쏟아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논의했던 Fairness in AI에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공격을 진행을 해서 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쨌든 이런 논란을 의도했듯 지금까지 논의했던 건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이겠죠.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그것을 만든 개발자 또는 학습용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의 윤리 문제는 사람의 윤리 문제와 때려야 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마치고 싶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실생활에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기술의 발전이 있더라도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편향을 막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공정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 일은 정말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개념도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좀 합심해서 우리가 조출해야 되는 합의점은 무엇인지 라는 것들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개발된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고요. 여전히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공정한 인공지능과 양립하는 인간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혜 유니스트 산업공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시고 프롬프터도 없이 한 번도 안 끊기고 말씀하셨지만 AI는 아닙니다.